프로야구 두산의 강승호 선수가 한 경기에서 홈런과 3루타, 2루타, 안타를 모두 때려내는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습니다. 두산은 기아의 역전승을 거두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정주희 기자입니다. 1대1로 맞선 3회, 두산 강승호가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강승호는 두산이 2대5로 뒤진 5회에는 3루타로 두자 2명을 불러들인 뒤 허경민의 안타 때 홈을 밟아 동점 득점을 올렸습니다. 홈런과 3루타에 이어 7회에는 2루타를 때린 강승호는 마침내 9회 내야 안타를 기록하며 KBO 리그 통산 30번째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9회 초 1사 만루 기회를 잡은 두산은 두 타자 연속 밀어내기 볼렛을 얻어내 8대6 역전승을 거두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기아 이우성은 데뷔 첫 만루 홈런을 쏘아올렸지만 팀 패배에 빛이 발했습니다. 3위 NC는 삼성의 8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6회 권희동이 결승 적세타를 터뜨린 데 이어 8회에는 김주원이 개인 통산 4번째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등 6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NC는 2위 KT를 반게임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 대전에서는 7회 초 거센 빗줄기로 인해 경기가 중단돼 LG의 4대3 강우 콜드 승리로 끝났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정주희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정주희입니다.